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쌤입니다. 네, 오늘 힘을 좀 줘봤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강좌는요. 구독회예요. 고독회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독회는 독회에 관련하여서 유형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거고 구독회는 명확한 해석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등급 자체가 3등급대 정도에 걸쳐있는 친구들 있죠. 나는 일단 문제 푸는 것보다 지문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강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구문 백돌이를 완성하고 나는 이제 독회 훈련에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기출 독회예요.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눈에 익었던 지문이라서 난 답도 기억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푸는 것이 좀 별로다. 나는 새로운 지문을 한번 탐색해 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비기출 독회 문제로 선생님이 제작을 해서 뒤에 해석까지 다 만들어둔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총 16강으로 우리가 완강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강당 50분씩 해서 16강 완강 예정이고요. 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될 거냐면 지문에 나오는 핵심 정보를 찾는 거 그리고 한 문장 해석하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곱씹어 보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기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 자체를 보실 때 물론 기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힘든 것도 두세 문항은 실려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비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석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식어구 처리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응어 찾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패러프레이지 훈련인데요. 같은 말로 재진술,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재진술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찾고 있느냐. 그리고 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coherence,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응집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바로 이 구독회의 개념이에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선생님이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항상 문제에 상관없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제한이 없이 정확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세상에 그런데 맨 앞에 although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우리 although라고 하는 표현을 딱 보면 구문에서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얘기하죠. 왜 양보일까? 중요한 정보가 뒤에 있다고 해서 뒤에 양보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2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정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although 이하의 정보는 왜 썼을까? 주로 통념일 때 많이 써요. 이런 통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자 praise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도 있어요. encourage 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부추기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우리가 잘 나오는 구문입니다. encourage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끔 격려하다, 자극하다, 추진시키다. 다른 말로 바꾸면 motivate, 동기부여를 주다. 또는 우리가 운전하다에서 나온 drive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끔 하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누가 아이들이요. 뭘 할 수 있냐면 to continue,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활동은 칭찬을 좀 해줘야지 계속 할 수 있는 활동이니까 하기 힘든 활동이겠죠.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애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지만 뭐 하는 동안에 while another is watching. 자 누가요? 어른이 아이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에. 그쵸? 근데 연구에 따르면. 뒤에 문장 가볼까요? day는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은 are less likely to continue the activity. 끊어줄게요. 실제로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덜 할 수도 있어요. 즉, 활동을 계속하게끔 하는 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활동을 계속하게끔 안 해. 이 말입니다. 자, be likely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tend to 동사원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less가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to 이하 할 가능성을 줄인다. 덜 하게 한다. 이겁니다. 언제 활동을 아이들이 잘 안 하냐. 뒷문장 가볼게요. When the adult lives. 어른이 떠나서 눈에 안 보이거나. 어른 없네? 그럼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to repeat the activity in the futur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또 어떤 것이냐. 아이들이 반복해서 나중에 그 일을 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칭찬을 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아이가 하느냐. 아니요. 어른이 뭐죠? 사라지면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또는 반복해서 미래의 그 활동을 하는 것도 less likely가 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여기 to는 병렬구조로 less likely가 생략돼 있죠. 됐죠?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칭찬을 해도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해요. 지속하지 않아요. 또는요. 어른이 있거나 없거나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잘 안 해요. 이 말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까요? rather than 하면 뭐뭐라기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뒷문장 한번 가볼게요. rather than increasing children's commitment to positive behavior 요까지 딱 끊으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increasing 하면 증가시키다죠. 아이들의 헌신 그 다음에 노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정말 보탬이 되는 일에 아이가 몰입하고 몰두하고 헌신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칭찬은 뭐하게 하느냐. 칭찬의 기능이네요. 그래서 칭찬은 뭐하게 하냐면 여기 나오죠. encourage, 부추겨요. 아이들로 하여금. 뭐하게끔? to find ways, 방법을 찾게끔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칭찬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요. 어떤 방법들을 찾을까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뭐뭐 할 방법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얻는 방법을 찾냐면 future, 좀 이따가 verb, 말로 goodies 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들, 말로 우리가 칭찬 듣는 것 이런 방법들을 찾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른들로부터 그래서 아이들은요. 행동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말로 듣는 방법들을 막 모색해요. 그래서 칭찬받을 방법만 모색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칭찬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뭔가 긍정적인 일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애들은 칭찬받을 만한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보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말이 어려워서 in other words 자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in other words가 나오면 비슷한 말이에요. praise,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like 뭐와 같냐면 칭찬을 이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the large pink icing rose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케이크 같은 것이 있잖아요. 케이크의 중앙에 보면 장식용 꽃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핑크 색깔로 크게 만들어준 장식용 꽃인데 아이싱이 케이크 바깥에 이제 덧바른 거예요. 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래서 핑크 로즈와 같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칭찬은 케이크 장신구하고 똑같다. 케이크의 장신구 장식용 꽃 이렇게 할까요? 이것과 같다. 장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뒷문장을 보니까 it is appealing. 정말 눈에 보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at first bite 처음에 내가 먹었을 때 너무너무 달콤하죠. 정말 달콤한 맛이 나죠. 그죠? 그 맛이 정말 wonderful 멋져요. 맛있어요.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입니다. 칭찬은. 자 그런데 a couple more bites니까 한 입, 두 입, 세 입, 좀 더 먹다 보면 칭찬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도 맛은 좋지만 그러나 이내 뭐 하게 되느냐 becomes overly sweet 너무 심하게 달아요. 이해 됐죠? 단맛이 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단맛이 계속 하다 보면 과하다. 그러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흐름이 바뀌니까 우리가 뭘 썼냐 멋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t has only one simple flavor. 그래서 케이크의 맛이 딱 하나밖에 맛이 안 나는 거죠. 너무 달다. 달달달달달달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단맛이 딱 하나밖에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린 이내 tired of 실증을 느낍니다. 그 맛에 그러니까 칭찬도 계속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실증이 나요. 아 싫어. 이렇게 그 다음에 If we eat very much at any one time 너무 많이 먹게 되면 We might even feel slightly ill 상태가 좀 좋지 않아.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래서 좋지 못하다. It may provide some quick energy 단맛을 먹으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팍 취소는 것 같지만 실제로 It provides no nourishment 영양분을 nourishment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양분 같은 것들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 영양가도 없고요. Doesn't support growth 뭔가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아니요. 그럼 건강에 보탬이 되느냐 아니요. 이거예요. 그러면 실증이 나고 그 다음에 뭐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되셨죠? 그게 우리가 케이크에서 나는 단맛으로 칭찬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케이크를 칭찬으로 바꿔주면 무슨 말이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좋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도움도 안 돼요. 이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소재는 praise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칭찬입니다.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유의 표현 방식은 뭐냐 비동사 뒤에 like를 쓰게 되면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칭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로 뭐다. 첫 번째 반복되었을 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게 된다 실증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적인 행위를 또는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칭찬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지문에 대해서 읽어가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아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참 메시지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독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책을 보시면 되게 얇아요. 얇아서 금방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문제가 82문항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파트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법 그리고 지문의 주제를 찾는 법 두 번째 파트부터는 지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구문까지도 상세하게 선생님하고 필기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는 3등급 정도에 정체되어 있고 나는 지문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정본인지 눈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천천히 선생님하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독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끝내놓고 고독해 유형편을 들으시면 시너지가 많이 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